이 시간은 우리도 유럽의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지지난 해 연말에 유럽에 처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한인 기독교 모든 교회 또 사역자들 공동체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 공동체들 가운데 유럽당에서 사역하면서 여러가지 또 유럽교단 또 현지 교회들 간에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부 우리는 한인 교회들이 개별적인 자격으로 큰 교단과 파트너십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교회가 좀 불편을 당해도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유럽당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단에서 또 여기를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이런 여러가지 필요성을 저희가 함께 공감해서 유럽에 또 뜨시는 목회자들이 2년 전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유럽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금년에 이제 또 2대 유럽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또 연합회장을 맡게 된 우리 장황영 목사님 비엔나 한인교회에 섬기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큰 일을 지금 맡아서 유럽에 있는 전체들이 아닌 교회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장황영 목사님이 또 폐회 예배를 겸해서 성찬식 집내 인도를 해주시고요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보다 우리 먼저 계획을 앞세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히 성령으로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곳 유럽당에 우리의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심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이 모임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진히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됨을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짐내자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뎁혀 주시옵소서 삐들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사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외로운 비를 흘려 영성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모이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찬로다 영광 소리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못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우리 마음 변하다 은혜여서 기도하고 성성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시간 정학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성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보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올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올이 사올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나 다 같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아멘 우리 3박 4일 짤담 짧고 긴담은 긴 시간인데 너무나 첫 시간부터 우리 조금 전까지의 시간까지 정말로 은혜가 있었고 또 배움의 시간이었고 특별히 또 우리 박 목사님 오래전부터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박 목사님 만나는 목적도 아니 하나님 목적은 아니었지 먼저 여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박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큰언 해주시고 또 반지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무나 주는 반지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을 사냥하고 목사님 받으십시오 하는데 안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꽉 껴갖고 안 빠지네요 이게 인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꽉 끼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답답함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을 하면서 뭡니까 저분이 기도하시듯이 저도 기도자 학교를 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하루에 11조를 드리고 아니 더해서 3시간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부끄러우면서 제가 도전을 또 받았고 그게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사람을 기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난 또 저런 분은 처음 봤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암송하셨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여쭤보고 돌아가서 저는 또 똑같이는 못하겠습니다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왜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 너무나 값지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본부 측에서 말씀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이 앞에 이렇게 다 은혜롭게 충만했는데 또 이게 디저트로 디저트가 맛이 없으면 그게 해가 되는 거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앞에 또 디저트가 너무 맛있으면 앞에 게 또 희석이 돼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간 수준에서 없으면은 아쉽고 있으니까 오케이 해서 맛을 더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다 했는데 또 다 원고 없이 하니까 저도 원고를 제끼고 앞에 거 앞에 거 제가 원래 또 강한 게 이 서른 부분이 강한데 그걸 빼고 디저트가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빼고 본론으로 탁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중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 핵심을 성경에 핵심을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 가지고 그 길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만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나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무를 숲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천 큰 우리가 뭡니까 설교 도면일까요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나무를 보고 나무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저는 잘 알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흩어졌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유대관계에 있던 정돈 사람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우린 유럽에 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두 시간 가면 카타콤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터키의 갑파독 위에서 그랬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퀴가 나왔을 때 바퀴가 왔을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보금 예수님을 택하고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목표하는 그 성교지에서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선택의 기준이 왔을 때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얼마나 떠날 수가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받았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사뭇 우리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읽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서 1차적으로 자기가 거할 터전을 구했다 직 구하러 다녔다 직업을 구하러 다녔다 직업을 구하러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국어 성경은 전할세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영어 독일어 원어 이건 전부 전해 떠라가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그 가운데 원어브 댐 하나 가운데 빌립을 클로즈업 시킨 거죠 그리고 그가 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쁨이 충만한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병든 자 아픈 것이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보금의 능력이고 보금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집을 떠났을 때 나그네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1차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하여 보금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다시 말해 왕이요 왕이요 왕자요 공주요 아니 왕이란 말이에요 분봉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 맞추고 얼마나 누릴까 여러분 거지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성교신학을 THM에 전공했는데 성경학자들 보니까 우리가 누가와 함께 했던 사도 바오를 누가 누가가 했잖아요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금이 땅 끝까지 증거된 것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들은 보금을 듣고 성령 받은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굶어 죽지 않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허터진 자들을 통하여 이것이 세 번째와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연구했습니다 논문에도 그렇게 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다른 특징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보금 앞에 그들이 막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불붙는 장작처럼 핏박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불을 끄고 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우죠 그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빌립이었고 그리고 이름 없는 뭐 구부로 뭐 번의계로 이렇게 흩어진 또 이게 어디죠 키프로 흩어진 무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흩어졌다 이 동사가 헬라우로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씨앗을 흩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 명사가 나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떤 이유든 본문에 의하면 핍박이 흩어졌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의 손에 흩어진 씨앗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흩어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핍박을 통하여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우리끼리만의 교회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만족하다가 본래적 사명을 놓쳤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성교적 사명을 잃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핍박을 통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 행위책에는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승리 빛나는 정말로 멸류관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아스포라 차세대 포럼을 마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씨앗들 이라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들 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유럽에 있습니까 왜 특별히 여러분 독일에 계시고 헝가리에 계시고 헝가리에 계시고 오스트리아에 계시고 그 다음 또 어느 나라에요 캐나다 아 캐나다 유럽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도시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지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 지상명령을 이루시는 방법과 주님이 이루시는 목표는 다르신 다른 겁니다 나를 향하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집 하나가 비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전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이 있는 인생은 대단한 인생들이에요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찰스 신일은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죄다 왜 이유는 성령 충만하다면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은 교획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해도 좋고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끌임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목회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이 된다면 내 자신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받았던 은혜 간직하시고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선교지로 사역지로 가정으로 기쁨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함으로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맡겨주신 목양지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 역사 승준보가 이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의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린 자신을 다 살핀 일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죠 자신을 살피시고 혹 안되면 걸림이 되는 것 순간적으로 다 해결하시고 한 말씀만 더 추가해 드립니다 성찬식은 교회 내에서 이미 받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동력자 옆에 있는 분들 모두를 다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길 원하는 거죠 거기까지 머물면 안됩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제 이 교회에서 했던 이것처럼 주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흩어진 씨앗들이 되어서 주님이 하나를 미랄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하나를 미랄되어 주님처럼 나의 살과 피를 드리는 사명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의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찬하실 때 분병분대한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암호음도 아까 3절까지 했죠 4절 5절 준비하는 동안에 뭐 말씀하셨고 많이 없어도 이렇게 일어나서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고 들어가셔서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님 하늘에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을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꾸 승리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지막 만찬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 주님은 떡을 들어 감사 기소하시면서 깨워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자녀를 들어 감사 기소하시고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서의 언약이 되나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또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어떤 부족함, 잘못, 연약함이 되어야지 주님은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대한 바른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웃을 그 사랑으로 나누어주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그 복을 위하여 살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그 피와 살이 나에게 소생하는 성명능력이 되기하시고 또한 사랑의 불이 되기하시고 주님을 향한 또 헌신하는 헌신의 불이 되기하시고 또 보급능력을 승용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능력의 불이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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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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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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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